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슈미의 잃어버린 동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피원을 가면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피원이 어딥니까 피원 피원이 어딘데 피원이 어디냐 피원 아 오케이 오케이 텔포로가 백 웅이의 고민 여기서 피원 피원은 어떻게 갑니까 피원 안팠는데 아 공사장진이 티켓이 있어야 된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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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아 기억이 납니다 아 기억이 조금 새록새록 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기억이 나던군요 아 기억이 나던군요 아 지금 시작한겁니까 이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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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한거였군요 으흐흐흐흫 흐흐흫 흐흑흠 어떻게 가냐? 풀면 어떻게 가냐 어어 느낌이 아! 아아! 안되는군요 어, 계력을 서버치와 지원 안되는군요 어 이게 레이스 가는거 아니었네 어 아직 멀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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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못하네요 인정했어 인정합니다 아 이제부터 한번에 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옛날 생각나는군요 여기서 이제 전리품 붉은채찍 하나 먹어주는 그 캐스트 맞습니까 아 아C 붉은채찍 전리품 캐스트 맞습니까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잘못했다. 아 계략 쓸러다. 또 망했네. 아 기억이 납니다.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려고 이걸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 거죠. 좋습니다. 아주 기억 좋습니다. 계략이 생각나는군요. 맞아 맞아. 이런 계략이 가능했었지. 뭐하냐 근데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. 화두 재미있습니다. 예예. 화두 재미있습니다. 예예. 화두 재미있습니다. 예예. 화두 재미있습니다. 으흠. 화두 재미있습니다. 아 맵 변환 좋았습니다. 맵이 이래가지고 잘 안보였습니다. 화두 재미있습니다. 화두 재미있습니다. 화두 재미있습니다. 약 한번ividad.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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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로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 어 어어어어 재밌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 기억이 나는군요. 기억이 납니다. 여기는 그냥 막 점프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너무 막하나? 아 이거 보너스 스테이지인데? 여기 분명히 보너스 스테이지였던 것 같은데? 안 되겠어. 천천히 가자. 자꾸 맞아서 안 되겠네. 보너스 스테이지였는데? 아 끝났습니까? 슈미의 동전 어디 있습니까? 코인샵으로 들어가나? 슈미의 동전 어딨냐? 받았는데? 슈미의 동전 어디 있습니까? 저 받았는데 아 여기 있군요. 아 이것을 따기 위하여 열심히 했군요. 이거 어디서 바꾸죠? 슈미를 만나고 오면 되나? 아 뭘 주는 겁니까? 아 커닝 티켓 커닝 시세 기한 좀 30개를 얻기 위하여 이걸 해보았습니다. 예 이게 사실상 500원짜리니까 10초 사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. 예예 좋습니다. 아 이것으로 B1 슈미기 뭐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